새벽이 직접 모래의 집으로 초대해 주다니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? 암살? 하려는 거라면 사양하고 싶네 만 포르돌라가 여기 갇혀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다들 몰려왔소 알라미고의 동포들이요 우리 알라미고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헤매서는 안 되겠죠 다 쓸데없는 짓이다 나는 이제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, 진심으로 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? 여러분 중에 저기 앉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? 누군가를 앉히고 싶으신 분은요? 누군가를 앉히고 싶으신 분은요? 추워하지 못할 기 milhões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은? 저한테 먹어야지요? 요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